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도 교육청이 오는 10일까지 시험장 학교의 방역활동 점검을 실시합니다. 또 수능 일주일 전인 11일부터는 특성화고 학생을 포함한 도내 모든 고등학교 1, 2, 3학년을 대상으로 원격 수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. 올해 도내 수능 응시자는 1만 2,519명으로 도내 수능 지구는 원주, 춘천, 강릉 등 7개 지구이며 51개 시험장, 578개 시험실이 운영됩니다.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시험실당 인원은 최대 24명으로 제한되고 시험시간 동안은 칸막이가 없지만 마스크를 벗는 점심시간에는 칸막이가 설치됩니다.